한글자막 by 김정은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솜사탕 드셨어요? 그거에 감사했듯이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솜사탕, 아이스크림 뭐든 준비하겠습니다 저거 내 사회에요 돈 좀 썼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더 맛있는 간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때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단했던 인생들은 봄처럼 그대를 만나 같이 길 걸어가면 또 다른 꿈을 꾸미래요 내가 기쁠 때 나를 다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는 나 대신 울어준 사람 당신 때문에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다시 아침이 와도 내 곁에 있어 봐주어 당신 때문에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삶을 함께 걸어왔듯이 남은 날로 한번 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를 다 기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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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우리 누나들 왜 이렇게 울어요? 울지마 서진 때문에 때문에 내가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 와서 눈물 좀 닦고 왔거든요 아 우는 거예요? 네 뭐래 들어간 거예요? 아 갱령이라고 아니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경건 추첩 때도 못 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좋아서 이렇게 좋으면 눈물이 나지 남편은 화딱지나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우리 서진 당장님은 좋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시네요 아무튼 우리 또 멋진 무대로 수고해주신 우리 서진 당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건 추첨 이거 빨리 추첨을 하고 우리 서진 당장님이 특별 이벤트 마무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장이 남았어요 20만원 상품권 9장 이거 먼저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당장님께서 한번 또 추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당장님이랑 스타일이 적고 나랑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구나 그래서 급하게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살짝 한단 적었어요 자 창원 로즈러브님 축하드리고요 경남일 금지오겸님 축하드리고요 경기 이천 제리77님 제리77님 자 그리고 천안의 보른별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입니다 일단 올라오시면은 우리 왕자님께서 이렇게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리77님 금지오겸님 로즈러브님 보른별님 해피맘님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자 오신 분들 우리 보른별님 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고생해주셨는데 올라오셔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셔요 축하드립니다 보른별님 오셨고 제리77님 오셨고 로즈러브님 오셨고 자 금지오겸님